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수 최종입니다.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. 10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매년 이맘 때만 되면 꼭 듣고 부르시는 노래 잊혀진 계절 종무님 벌써 들어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 여러분 좋아하시죠?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건데 저도 한번 여러분께 귀를 괴롭혀드리겠습니다. 오늘 딱 어울리는 잊혀진 계절 가겠습니다. 이윤성님 안녕하세요. 김석왕님 감사합니다. 남성님 안녕하세요. 강호성님 안녕하세요. 전성님 안녕하세요. 전성님 안녕하세요. 강호성님 안녕하세요. 강호성님 안녕하세요. 강호성님 안녕하세요. 강호성님 안녕하세요. 10월의 마지막 날 강호성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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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31일이면 꼭 나오는 노래 잊혀지면 되죠 보내주는 게 감사합니다 그대 진실인가요 한마디 명령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겐 꿈을 주기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야 나를 불려요 나를 불러요 발음이 안 좋죠 제가 김근평님, 선성만님, 강호수님, 이인수님, 남동님, 종무님, 윤길동님, 김선동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원래 잊혀진 계절은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제가 좀 스타일을 달리해서 빨리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박영진님 안녕하세요 정영아님 감사합니다 박영진님 박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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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기억하던 곳은 10월의 마지막 밤에 빛노래 이야기가 나빠지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 말에 습심했던 것 전부 그다야 진실인가요 낱말이 변명도 못하고 잊혀서 약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이 나에게 꿈을 주지마 이룰 수 없는 꿈을 봐요 낮은 꿈을 흘려도 내 꿈을 흘려도 내 꿈을 흘려도 내 꿈을 흘려도 빠르게 통보할 수 있을까요 3.8.5.6.1 극장의 꿈을 흘려도 극장의 꿈을 흘려도 롱 롱 롱 조 그나의 심심한 공정 그나의 진실인가요 나만이 영영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네 계절이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꿇을 바라 날이 흘려요 잊혀진 계절의 디스코 버전이었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방송 때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행복한 월요일 저녁 손님도 오시고 계십니다 오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강호승님 안미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득근님 행복한 희원의 마지막 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희로님 감사합니다 또 타조 아니고 태조에요 태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